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청소는 당신이 과장 진급했는데 남편 용돈도 좀 용돈 받으면 어디에다 쓸지 뻔히 내가 자기도 오늘 택배 온 거 그건 어머님 생신 선물 내가 알아서 오랜만에 공부하는데 매너 좀 알아서 알아서 잘 알아서 딱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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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서 알아서 엄마 아빠를 위해 보험이 알아서 한화생명이 알아서 한화생명 내 밥도 좀 알아서 알아서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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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보세요